오늘은 베트남 과자에서 산 과자예요 사실 베트남 과자는 아니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사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게리 코코넛 크래커네요 이건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게리가 워낙 치즈 크래커로 유명하잖아요 이건 처음 사와봤어요 처음 봐서 사왔어요 먹어볼게요 이것도 먹어볼래? 이거 게리인데? 코코넛 맛 코코넛 향기가 너무 좋아요 우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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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저는 게리 치즈도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코코넛 맛으로 꼭 한번 사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 먹을게요 맛있고 코코넛 코코넛 두 번째는 오레오 오리지널 오랜만에 먹어볼게요 이거 말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오레오 웨이퍼를 먹어보고 싶어서 초코맛 바닐라 맛이 있는데 바닐라 맛으로 가져가 봤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열어볼게요 그냥 또 세 가지 웨이퍼밖에 세 개의 웨이퍼도 들어있어요 오리지널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쌀과자 신노 쌀과자 베트남에서 만난 싸우과자 쌀과자다 쌀과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렸을 때 쌀과자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쌀과자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쌀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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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었던 레이스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쌀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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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가 레이 클래식이 딱 저한테 적당하게 짝조름해요 맛있어요 저는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게 게리 코코넛 크래커 진짜 맛있어요 아마 베트남까지 할건데 꼭 드셔볼래요 그 다음은 레이 레이 워낙 언론에서 아쉬워요 너무 맛있고 적당하게 짝조름해요 그리고 오레오 저는 이 세개를 추천드릴게요 안녕 레이 워낙 언론에서 아쉬운